하나, 둘, 렛츠 라이! B1A4! 안녕하세요! B1A4입니다! 안녕하세요! B1A4입니다! 저희는 너무 설레서 잘 못 지냈어요. 왜냐하면 저희 B1A4가 콜롬비아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! 안녕하세요! 저희가 B1A4 어드벤처 남미투어 중 첫 번째 공연으로 바로 콜롬비아에서 왔게 되었습니다! 2월 12일 보고타 로열 센터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! 벌써부터 기분이 들뜨네요!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금방 찾아갈게요! 알겠죠? Nos femos pronto! 안녕! See you soon, 콜롬비아! Let's get it!